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도 못 받게 되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인데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좀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이런저런 대출 중에 전세대출이라도 좀 줄여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요즘 대출시장에는 또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또 전세대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뭘 좀 소비자는 주의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이나 플라스틱 이외에 포장용기로 많이 쓰이는 게 있죠. 액체 고체 심지어는 가스도 담고 여기에 담으면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한국산업사 시간에는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용기, 그릇과 관련한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깊습니다. 1.16%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선방하고 있네요. 0.3% 정도 하락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증시 상황 살펴볼게요. 박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어떤 뉴스들이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월 1,2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었는데요. 경제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이제는 매입량을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것은 이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근들이 꽤나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1979년도 이후 40년간 유지된 미사일 규제가 풀릴 것 같다, 자체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일 단조가 상한가까지 지솟았고요. 비추어테크가 17%, LIG NEX1이 8%,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시스템,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이 4%씩 오르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비행기나 비행기 부품, 무슨 방위산업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코로나 백신 생산 확대에 대한 협력인데요. 미국이 아시겠지만 백신 기술 그리고 원부자재를 공급을 하고 한국은 생산 능력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mRNA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입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 개발이나 생산 가능성이 부각됐던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실망 매물 출혜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제약업종이 대부분 이런 이슈들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관련된 협력입니다. 탈탄소 일환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해외 원자력 발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산중공업이 5% 상승하고 원전 가동률 상승 기대감에 한국 전력도 4%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전 안 만들고 탈원전 한다는 게 분위기였고 방향이었는데 다시 해외 시장에는 원자력 기술을 팔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좀 늘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또 나오나 봐요. 네. 원자력 발전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탈탄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원자력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조적인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자력 관련된 규제도 조금은 풀어주는 분위기 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유럽의 주식시장이 꽤 꿈틀꿈틀 분위기 괜찮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10% 정도 올랐다고 하면 유로에 유로스탁스 오식이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14% 정도 올라서 미국보다도 수행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여행이 재개된다. 그리고 유럽 경제가 재개된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는 까르띠에라는 럭셔리 브랜드가 있는데 이 모 회사로 유명한 리시몬그룹이라는 스위스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배당금을 두 배나 올린다라고 공시를 해서 주가가 금요일에 5% 정도 뛰었는데요. 작년에 순이익이 30%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나 외식을 못하니까 오히려 럭셔리 시계나 주얼리가 잘 팔렸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리시몬그룹 주가는 80 스위스 프랑 정도였는데 지금 25% 정도 올라서 100 스위스 프랑이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루이비통이라는 그룹 그리고 고찌를 소유한 캐릭이라는 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럭셔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ETF, ETN 많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면세점 주식들은 의외로 많이 오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사실상 럭셔리 시장의 큰 손은 중국인들이었는데 최근 아시아 혐오 정서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관광을 아직 가기는 꺼려진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점을 자국 내에 만들자라고 해서 하인한 면세점을 아주 대대적으로 런칭을 했거든요. 따라서 명품 사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여행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국에 여행 가서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트렌드는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세점까지도 해외 여행 나가서 사지 말고 국내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들어올 때 입국할 때 사세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면 또 면세점 회사들은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테이퍼링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이런저런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슈들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주식을 좀 정리하라는 쪽으로 조언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네, 한 달 정도 있으면 6월 FMC, 그러니까 미국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여기에서 별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채권 매입에 대해서 축소하는 얘기들을 아마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최근 중국이랑 미국 정책당국 규제 강화 때문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원조 안전재산으로 이야기됐던 금, 금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사실상 금은 거의 오르지를 못했거나 굉장히 둔탁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 ETF에 많이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항상 방어적 업종을 보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음식료 그리고 통신업종이 매기가 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금은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그것도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금이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안전자산으로 좀 쏠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오르고 또 그러다가도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오르고 그런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금 자체가 어떤 내재 가치가 있다고 하기보다 자산배분으로서의 하나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좀 거세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대출 규제들이 많아져서 대출 받으러 갈 때도 상담 컨설팅을 받아야 될 만큼 대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요즘 대출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세대출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과 인터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출을 연구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줄인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한 은행에서 약간의 규정을 강화하겠다. 그런 거를 약간 오바해서 해석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중에 한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은행이 이제 초반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쏠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는 제한을 뒀고요. 7월부터는 이제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은행을 갔다 오신 분께서는 전세대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은행 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7월부터는 다 되고? 네. 그래서 전세대출이 증가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실은 가계대출 총량제라고 해서 전 대출을 규제를 하거나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조금씩 줄이는 거지 단지 전세대출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6월까지는 전세대출 안 해주는 은행은 무슨 은행입니까? 말씀 드릴 때는 우리은행인데 7월부터는 다시 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냥 우리은행 갔다가 전세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그럼 다른데 월세를 알아봐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대출은 과거와 똑같이 그냥 신청하면 나옵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과거와 많이 이제 규정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됐었는데 현재는 안 되시는 분들이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하고 다주택자분 그리고 이제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3억 초과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은 전세대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이 매수하고 본인은 전세 살려고 한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그 집에 거주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전세대출 자체가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아요. 집이 있는 분은 전세대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꼭 그렇지는 않고요. 9억이나. 싼 집 있으면 되고. 그렇죠. 저가주택이라든지 1주택자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1년 전 집 산 지 1년이 안 된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구입하신 분 7월 10일 날 규제가 나온 정책이. 그 이후에 집 사신 분들은 대출을 전세대출은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다 되는 거네요? 네. 무주택자분들은 다 가능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매도 동시진행권이라든지 미등기 신축권에 대해서 전세를 제한한다라는 소문이 좀 많이 돌았거든요. 한 은행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던 거지 뭐 규제, 정부 규제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고요. 이제 그마저도 너무 항의가 많아서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수매도 동시진행권이라는 건 집주인들끼리는 집을 사고 파는데 그 사이에 또 사고 파는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면 그렇죠. 집을 사는 분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거의 없을 텐데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니세요.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세대출이 끼어들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매수 매도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이 잘 안 되면 전세대출을 시행했으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확정된 집에만 대출을 해준다. 전세대출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그것만 가능해요. 여기서 9억은 시가예요? KB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세로. 네.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 많겠네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서 발급 날짜까지 KB 시세가 9억이 넘으면 보증서 발급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전세대출 받는 날짜와 KB 시세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칫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해야지 요즘 전세대출은 된다고 하니 우리 집은 9억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가격이 올라있으면 또 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증서 발급 기간이 한 달 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죠? 미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세요.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 참. 까다롭죠. 1주택 중에 집값이 9억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는 꽤 많으실 텐데 요즘 집값이 꽤 올라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아세요. 저희 집이 시세가 실거래가 뜨거나 하면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군요. 이 대출 규제가 7월 이후부터는 좀 더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DSR 규제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때 과연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 여부를 따져본다는 규제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에서 시행이 될 것이고요. 이제까지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DSR 40%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6억이 넘는 집도 마찬가지로 같은 규정이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전세대출은 사실 무주택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 자체는 DSR이 배제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굳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제 좀 보증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융비용 부담률이라고 해서 그분이 소득과 부채를 따지는 그런 보증서 발급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비싼 집에 들어간다거나 전세 가격이 보증금이 5억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본인이 이제 신용대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보증서 발급을 하실 때는 금융비용 부담률은 살펴보지만 굳이 DSR을 보지는 않아요. 과도하게 소득이 낮아서 이건 전세대출에 이자 갚기도 쉽지 않으시겠네 하는 느낌이 들면 안 해준다. 그런 말입니까? 꼭 그렇진 않고요.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서 해주는 데도 있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는 안심전세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소득을 물론 이제 이자를 낼 능력이 있는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딱 몇 퍼센트 이상의 그런 건 없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좀 너그럽고 네. 다른 곳은 보증기관이 이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디 가면 좀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서울보증이 이제 금융비용 부담률 40%로 인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본인 연봉의 3.3억에 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소득을 좀 보는 편이에요. 네. 소득이 한 4, 5천 원 되는 분들은 3배면 전세로 2억 넘는 집은 못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 보증을 받으려면? 그렇죠. 그거밖에 이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은 전세금이 예를 들면 1억 원이면 전세 대출은 몇 퍼센트까지 나옵니까? 최대는 이제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8천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1억이면 8천만 원, 5억이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그렇죠.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1주택자분들은 약간의 제한이 있어서 최대 3억 원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이냐, 1주택자분이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참 복잡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걱정들을 항상 많이들 하세요. 혹시 안 나올까 봐. 계약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 편이세요. 실제로 안 나오기도 합니까? 계약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모든 본인의 조건을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본인도 모르는 갑자기 시골에 있는 집이 튀어나온다든가 본인은 이제 상속을 받아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집이 갑자기 나온다든가 맞아요. 뭐 같이 통공 공동상속 받으며 형제들끼리 그냥 지분만 나눠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집 하나와 본인이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자가 되어버리시니까 아, 대출이 또 안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되게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대출 받으러 가기 전에는 혹시 내 명의로 시골에 조금이라도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요. 주택수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걸리니까. 그리고 보증서 넣기 전에 혹시 제 소득 때문에 뭔가 걸릴만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신용 등급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신용 점수로 바뀌었는데 점수에 따라서 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너무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득이 좋으셔도 한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수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신용 등급도 확인해보고. 소득도 작년 소득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좀 복잡하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봐야 또 전세금 넣는 날 대출이 안 나오면 큰일이니까요. 혹시 이거는 언제 신청을 해야지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걸리니까 그 이후에 급하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전세 대출의 특성을 조금 살펴본다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 바로 지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고 각각의 보증기관들과 협조하에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정도는 시간을 달라라고 고객님들한테 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정상 계약 날짜와 잔금일자가 2주 이상 된 대출만 진행하겠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이가 좀 벌어져야 된다. 그렇죠. 계약하고 일주일 안에 대출해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주세요. 이러시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계약을 하기 전에 저 됩니까? 확인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확실히 저 일단 먼저 심사해주시고 된다고 하면 이 집 계약할게요.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략 소득과 부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정확한 거는 사실 보증서 발급이 돼야지만 확실한 거라는 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대출이 나갑니까? 그거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대출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대출이 있는데. 전세 대출 중에서도? 네. 세 가지 중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와 서울보증의 전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들이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차피 그분들이 퇴거하실 때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은행에 상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간 질권 설정 방식, 채권 양도 방식 이런 얘기들이 약간 거부감이 들고 본인의 등기부에 무슨 설정이라도 되는가라는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해 주시면 동의서만 써주면 되는데도 네. 맞아요. 괜히 찝찝하니까. 아니. 그런데 어디 건설 대출은 동의 안 받아도 되고 어디는 받아야 되면 둘 중 한 군데는 무리하거나 둘 중 한 군데가 이상한 건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통의를 해 주지.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동의를 받는 대출은 어차피 임대인이 갚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임대인께서는 부실날 걱정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말고 주택금융공사는 고객님의 신용으로 나가는 대출인데 신용대출 개념이긴 하지만 전세대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셔서 부실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동의 굳이 안 받는다. 네. 맞아요. 복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세요. 네. 알겠어요. 전세대출 받으려고 해도 미리 공부 좀 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남은 건 또 다음에 또 배우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였습니다. 네. 청취자들께서 코너 제목이 귀찮은 경제라고 하니까 빨리 친절한 경제로 좀 바꾸라고 하셔서 친절한 경제로 코너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조가포씨가 국민소득 중에는 그냥 국민소득이 있고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 있다던데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고 중국의 국민소득은 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미국이 중국보다 6배 더 소득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햄버거가 하나에 6천 원인데 중국에서는 같은 햄버거가 천 원이라면 중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소득이 6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미국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즉 물가가 많이 비싼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도 별 의미도 없고 또 반대로 물가가 싼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 나라 국민들이 1년에 평균 얼마를 버느냐 이 숫자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 나라 물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얼마나 싸냐 비싸냐 이것도 같이 넣어서 비교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으로 다시 계산을 한 게 바로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걸 PPP라고 해서 Purchasing Power Parity의 약자입니다. 구매력 평가라는 뜻이죠. 실제로 나라 전체의 GDP는 미국이 단연 세계 1등인데요. 중국은 여기에 한참 모자란 2등이지만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물가가 싼 중국은 나라의 국민소득 GDP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매력 기준 GDP로 보면 벌써 이미 중국이 세계 1등이고 미국이 살짝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은 햄버거를 1년에 1억 개 만들고 있고 중국은 햄버거를 1년에 1억 천만 개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GDP가 더 많다는 거죠. 물론 햄버거 가격은 차이가 나지만 계산을 그렇게 하면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우리가 몰랐던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한국산업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그릇과 관련한 용기와 관련한 산업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깡통. 깡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캔이죠. 캔. 보통 음료수 같은 액체를 많이 담는 데 사용되지만 음식 담는 그런 캔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 부탄가스나 스프레이 이런 캔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캔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장에서 알아서 만들겠다 생각해본 적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옷이랑 비슷해요. 캔도. 그 종류에 따라서 투피스, 쓰리피스로 나뉩니다. 아. 네. 투피스는 이제 캔의 몸통하고 바닥에 하나로 붙어있고요. 뚜껑이 이제 나중에 붙어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쓰리피스는 이제 몸통, 뚜껑 그리고 바닥에 따로따로 있는 그런 형태예요. 아하.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음료수의 경우에는 투피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체 부분을 프레스로 꾹 눌러가지고 바닥까지 한 번에 만들고. 그다음에 뚜껑만? 네. 음료수를 담고 위에 뚜껑만 닫으면 되는 거죠. 콜라캔, 사이다캔 다 그렇게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료수 캔들은 대부분 이렇게 투피스가 많고요. 또 반면에 이제 뭐 파인애플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통조림 같은 경우는 쓰리피스인 경우가 많죠. 아래 위가 다. 맞아요. 위아래가 뒤집어 보면 똑같죠. 네. 어디를 따도 괜찮은. 껍질 다 벗겨보면.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음료수는 왜 투피스고 이른바 통조림들은 왜 쓰리피스예요? 보통 이제 음료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탄산가스나 또는 질소가스가 있어서 팽창 압력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캔의 아래를 보면 이제 볼록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압력이 견디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피스가 압력이 버티기는 더 쉽고 단단할 수 있으니까요. 콜라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니요. 안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압력에 대해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거 파가지고 좀 내용물 줄이려고 그랬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이런 머리도 굴리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사실 간단해 보이는 캔이지만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담는 내용물의 종류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두께나 코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복잡한 산업이 캔 산업입니다. 그러겠어요. 마지막에 그 뚜껑을 딱 닫아서 밀폐시키는 그것도 그것도 접착제로 붙일 수도 없고. 네. 보니까 막 이중으로 접고 넣고 해서 꽉 누르더군요. 기계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기체가 안 새도록 하는 게 참.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캔들은 보통 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이제 그냥 철 알루미늄을 쓰는 게 아니고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서 안쪽을 다시 주석 또는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캔을 만들게 됩니다. 내용물에 따라서. 네. 그래서 과일 통조림 같은 경우는 주석 코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깻잎 통조림은 에폭시 코팅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왜? 안 그러면 이제 상하니까요. 이게 이제 음식물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그냥 바로 철이나 알루미늄에 닿으면 변색된다든지. 녹슬어 버리거나. 녹슬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캔 자체를 또 보호해줘야만 또 오랫동안 담을 수 있겠죠. 하기가 거기서 녹물 나오면 음식물이 섞이죠. 네. 그래서 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식성 알루미늄 캔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네. 또 최근에는 또 몸체는 플라스틱 뚜껑만 금속 재질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또 재활용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좀 고치 같다. 뜯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캔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이제 19세기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810년에 영국의 드란드라는 사람이 금속 용기로 된 통조림을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18세기에는 이미 벌써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 만드는 병조림이 있었는데 이제 19세기부터는 이제 금속 캔으로 이제 이것이 바뀌게 된 거죠. 19세기면 1800 몇 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1810년에 이제 금속 용기로 된 통조림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군인, 선원, 탐험가 이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다가 1847년 미국의 앨런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통조림 자동화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이거 뭐 물론 통조림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캔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이게 캔 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재관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관을 만드는 산업이다. 동그란 파이프니까. 아 뚜껑만 붙이면 되니까? 그걸 재관 산업이라고? 네. 재관 산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재관 산업 업체는 조선재관이라는 곳인데요. 1939년에 설립이 됐어요. 와 이거는 설명 안 해주셨으면 무슨 장례식에 쓰는 그 관인 줄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1938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공업 발전에 따라서 재관의 수요가 늘어나서 공장을 설립하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선 통조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1939년 공장은 만들어졌지만 여기 이제 필요한 각종 원자재가 부족해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숟가락 밥그릇도 다 공출해가던 시기였는데 네.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던 중일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다시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통조림에 대해서 익숙해졌죠. 미군 통조림 때문에 네. 미국의 시레이션 덕택에 아주 익숙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아금속 해왕물산 삼아재관 이런 업체들이 나타나서 이제 비어있는 캔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60년대 신문기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맥주 캔을 이제 캔 맥주로 만들려고 맥주업계는 이걸 일본에서 수입하려고 그러고 캔을? 네. 빈 캔이죠. 빈 캔을 수입하려고 그러고 재관업계는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리 국산화 할 때까지 기다려라. 국산 국산? 네.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충돌을 이제 빚기도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이제 이슈였나 봐요. 정부가 심판봐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1960년대부터 이제 캔맥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밖에서 가볍게 마시고 싶다라는 욕구가 늘어났는데 이건 수입품이니까 곤란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음료수 캔 수요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도 진출하고 이제 해외 기업과 합작사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재관이라는 업체는 1968년에 한일재관으로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요. 1979년에 이제 미국 당시 세계 최대 재관회사인 이제 아메리칸 내셔널 캔 컴퍼니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합작법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아메리칸 내셔널 캔 컴퍼니? 네. 지금도 이제 미국이 미국 측이 한 40%를 보유한 합작회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회사 이름만 딱 보면 어디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딱 나타나네. 아메리칸 내셔널 캔 컴퍼니. 네. 지금 미국 측 회사의 이름은 또 몇 차례 변동을 겪어가지고 바뀐 상태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그룹의 계열사였던 한양식품, 롯데의 계열사인 롯데칠성 등이 이제 이 시기부터 캔 제조에 나서면서 캔 음료캔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은 어디서 만듭니까?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오늘 아침에도 마셨는데. 음료수 캔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네 곳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한일재관, 그 다음에 이제 삼광글라스의 캔 사업 부문이 삼광캔, 그 다음에 테크팩솔루션, 롯데알미늄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요. 테크팩솔루션 그러면 좀 낯을 텐데 이제 동원그룹 계열이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한일재관이 2019년 이제 삼광캔을 인수하면서 이제 점유율 50%대의 최대 기업이 이제 됐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료캔 대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데 철제캔도 나오긴 해요. 이제 캔커피. 조금 좀 무거운 거. 네. 캔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제캔을 담그는데 이제 롯데알미늄에서 또 희한하게 이름과 달리 또 철제캔을 또 만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 음료캔은 한 60억 개 이상 만들어져 있고요. 철제캔이 한 6억 7천만 개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마시네요. 하기가 그냥 마시고 버리고 마시고 버리고 그러니까요. 내 캔 음료수 맥주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3월에는 한일재관의 이제 음성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장이 전소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음료업체들이 이제 캔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또 이슈로 또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음료는 참 종류가 뭐 수십 수백 개 같은데 캔 만드는 데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네요. 네. 네 개지만 여기서 만드는 또 이 라인업은 또 상당히 다양합니다. 음료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또 과일주스, 탄산 음료. 왜 아니겠어요. 크기 다 디자인 다 다르게. 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다른 곳에서 구하기는 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탄가스도 이 캔에다 담죠? 그렇습니다. 부탄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캔에 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부탄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부탄가스 캔 생산국입니다. 에잉? 네.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수출하나 봐요. 네.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탄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재관, 태양산업 이 두 개 회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곳 회사에서 만드는 부탄캔 생산량을 다 합하면 전 세계 생산량이 80%예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오제잇이나 화산 등의 업체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곳까지 합하면 전 세계에 판매되는 부탄캔의 90%가 한국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거를 생산하게 됐어요?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부터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끓여서 뜨겁게 바로 즉석에서 먹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이제 부탄캔이 이제 보급이 됐죠. 그래서 원래 밥상에서 뭘 끓이는 문화가 우리나라 말고는 잘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가스 배관으로 고무 호수로 연결되는 가스 배관으로 이제 끓였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탄캔을 처음에는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과 소비 모두 이제 세계 1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쯤 만듭니까? 전 세계 수요가 연간 한 7억 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한 2억 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를 이제 수출하는 거죠. 한 집에서 1년에 한 거의 10개쯤 쓰나 보네요.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뭐 부대찌개집이라든지 각종 이제 뭐 횟집 매운탕 온 식당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기야. 우리는 이거 뭔지 아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거 갖고 가서 보여주면 이거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겠네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휴대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에서 만든 것들은 또 안전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한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뭔가 식탁에 놓고 끓여먹는 이런 문화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점차 수출 대상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이 어느 나라에서 씁니까? 그 다음이 이제 중국입니다. 일본이고요. 일본이 2위.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개발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제 양쪽으로 아주 질적으로 성장한 산업이 이제 부탄 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탄가스 국민연료 어쩌고 하는 그 CM송이요. 제가 라디오 진행 오래 하는데 제 프로 앞에서 그 계속 그 CM송 들리면 저는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흥얼흥얼한 놀이는 아니지만 하루 종일 이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맞습니다. 거기 왜 모델이냐고.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CM송도 있고 또 멘트도 상당히 독특한 거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군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서 터지지 않는 폭발 위험이 없는 이제 이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부탄 캔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선호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부탄 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정말 그 안전한 회사 것 계속 사겠네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폭발 위험이 생기면 이제 위쪽에서 안전 링이 이제 열려가지고 가스가 천천히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가스가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이제 한꺼번에 가스가 이제 튀어나오면 그게 폭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스가 차근차근 나올 수 있도록 압력을 받아도. 아 네. 서서히 나오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빵 터지면 예전에 90년대 같은 경우는 이런 부탄 캔 가지고 이제 장난치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네. 지금은 안전하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버릴 땐 무슨 구멍을 계속 뚫고 버려라 하면. 예전에는 그래서 뚫고 구멍을 버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끝까지 잘 나오고요. 일단 잔량도 예전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밑에 보면 안 나오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보직 중에 하나가 쓰레기 태우는 당번처럼 돌아가는 게 있는데. 네. 못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거 일일이 다 뚫어서. 요즘에는 정말 깔끔하게 다 끝까지 나오게 해서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혹시 방송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나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동 jeśliад Sem assessor 가능성이 vary pantalla. 이진우 예정입니다. 이동해야inki pada 다เอง입니다. 이동